장근석 네, 즐거운 인생의 장근석씨 영화 즐거운 인생의 장근석씨 축하드립니다 네, 즐거운 인생의 장근석 그...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에 신의사영의 여러 영화제 후보에 올랐었는데 사실 상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기억했었는데 그리고 팬분들, 장어들 너무 미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세동기궁의 장근석씨입니다 당신들의 영원히 내가 책임질게요 고맙습니다 배톡앤바이러스의 장근석입니다 네 아..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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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절 corrections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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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장엄 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팬들이 많이 우원해 주셨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멋진 배우의 제일 멋진 팬이니까 장엄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드락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